출발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발길 닿는 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며 시간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첫 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있었나 보네요 지하 1층으로 이동해서 팔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네요 출발하겠습니다 9.2km 19분 걸려서 소노콤 도착했습니다 1층으로 나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.4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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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km 2.5km 11km 22분 걸려서 문촌마을로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하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근처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동하겠습니다 당하동 도착했습니다 12km 25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첫차는 아니어도 또 홈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지 3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여기가 많이 어둡네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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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